. 추자현, 우효광, 출산 후 근황 공개 팬들의 인사 배우 추자현, 우효광 부부의 출산 후 근황이 공개된다. 9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즈니 너는 내 운명에서는 추자현과 우효광 부부의 근황이 공개될 예정이다. 그간 동상이몽 일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추자현, 우효광 부부가 출산 후 오랜만에 시청자를 찾아왔다.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추우 부부를 본 MC들도 오랜만이다 반갑다며 그들을 반겼다. 이날 방송에서 추우 부부는 영상을 통해 출산 후 자신들의 근황을 공개하며 그간 기사를 통해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 직접 입을 뗐다. 그리고 기사를 접한 후 걱정을 많이 했을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함께 전했다. 또한 추우 부부는 아기 바다의 초보 엄마 아빠로서의 이야기도 들려줄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모은다. 출산 후 최초로 카메라 앞에 선 추우 부부의 모습은 이날 방송되는 동상이몽 시즈니 너는 내 운명에서 공개된다. 출산 후 최초로 카메라가 선 추우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출산 후 최초로 카메라가 선 추우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출산 후 최초로 카메라가 선은 문제없는 이상의 truth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출산 후 최초로 카메라가 선 추우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출산 후에도 최초로 카메라가 선 추우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